hi 자 수여 동사 가볼까요? 수여 동사라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뭐 이런 거예요. 수여 라는게 뭐 상을 수여하다 이런 거잖아요. 주는 거를 말해요. 얘네는 목적어 1 목적어 2 해서 목적어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. 그죠? my aunt bought me a new jacket 내 이모가 나에게 그 첫 번째 목적어 나에게 새로운 자켓을 사줬다 이 말이죠. 목적어가 두 개에요. 누구누구에게도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어는.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. 원래 이렇게 쓴다는 거죠?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써요. me pencil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써요. 그런데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she showed me a new app 그녀가 나에게 새로운 어플을 보여줬다 이렇게 쓴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보다 앱이 더 중요한 거야. 그러면 앱을 앞에 쓰면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니까 없던 to가 생겨요. 그러니까 영어는 되게 쉬운 게 얘가 자리가 바뀌면 뭔가 생겨요. 아시겠죠? 그래서 me, 앱인데 앱이 앞으로 오면 없던 to가 생겨서 to me가 되는 거죠. 그죠? 대부분의 동사들은 거의 다 to를 쓴답니다. 이렇게 많죠? 그러면 예외를 외우면 되겠죠? for를 쓰는 아이는 buy, make, get 이런 애들. he made some cookies for he, for me 말이죠. 나를 위해서. 그 다음에 ask도 하나 알아두실까요? ask는 오브가 와요. I asked my friend a favor. 나는 내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. 그러면 부탁을 했어 내 친구에게 할 때는 오브를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. 아시겠죠? 내려갈게요. 자, I gave a Christmas gift. 자, Christmas gift가 먼저 나왔으니까 누구누구에게 써야겠다. 그죠? 답은 to죠. 그죠? 뒤로 넘어갈게요. 자, 어법에 맞게 고쳐 쓰세요. 1번, Nick send a text message for her. Nick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. 그녀에게가 돼야 되겠죠? 그래서 to her이죠. B번에 I bought this sweater for you. 뜻이 같도록 문장을 바꿔 써봐라.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볼까요? I bought you this sweater. 자,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자리에는 주로 사람이 와요. 첫 번째 자리에는 주로 사람이 와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자리가 바뀌면 앞에 동사에 따라서 to도 오고, for도 오고, of도 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내려갈게요. 자, 제가 당신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? May I ask you a favor? 이렇게 쓰면 되겠죠? 자,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뀌면 May I ask a favor of you? 이렇게 쓰면 되겠죠. 그죠? 나머지 풀어보세요.